아빠 이거 봐라 연세우유 단팥 생크림빵 그 다음에 우유만 들어있는 우유 생크림빵 초코 생크림빵 빨리 먹어보자 빨리 먹어볼까? 너무 맛있겠다 완전 느끼할 것 같은데?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크림은 안돼 맛있어 일단 먹어볼거는 너무 맛있다 맛있지? 단팥 생크림빵 사실 아빠는 얘가 제일 기대돼 아빠 근데 너무 맛있는거 아니야? 맛있지 팥 보여? 팥이 들어가 있네 나는 팥이 있는걸 좋아해 내가 훨씬 맛있어 나는 얘가 좋아 난 아까 생크림맛 있는거 응 얘는 빵도 까네 초코랑 아빠는 솔직히 이게 제일 기대 안되지? 난 이걸 기대한다 나는 이 초코맛이 별로 안좋아 와 미쳤다 생크림빵 밑에 초코바닥이 또 깔려있어 맞아 미쳤다 누가 이거 개발했지? 다음에 이걸 또 사먹겠어 난 초코빵 난 초코빵 나는 단팥 끓이빵 에그모짜 치킨버거하고 통모짜 비푸버거 한번 잘라서 음 맛있어? 맛있어 아빠 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제까지 기다려 치킨버거 치킨버거 맛이 익숙하지? 너 한번 먹어봐 어디서 먹어본 듯한 맛인데 이거 어디서 먹어봤지? 이거 어디에서 먹어본 맛이야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신제품 한번 먹어보자 그래야지 알았지 오늘 어쨌든 간에 시우털기는 성공 야 중지야 너무 느끼해서 아빠 살 수가 없다 김치라도 먹어야지 못살겠다 지금 너무 느끼하겠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소세지 김치찌개 맛있겠지? 응 많이 먹어 아빠 고마워 느끼한 거 이제 좀 사라지겠지? 오우 샛 안녕 먹자 안녕